음악 순천시는 오늘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정원의 도시 개념과 비전 제시, 정원의 도시로서 경관과 정원문화, 정원산업 등 정원의 도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또 정원의 도시 실행 지침을 만들어 국가정원 지정을 앞두고 있는 순천만 정원과 연계한 생활 속의 정원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화케미칼 여수노조는 지난 3일 울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임금교섭에 관한 전권을 회사 측에 전격 위임했습니다. 회사 측도 이번 노조의 결정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고 수습과 회사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습니다. 고흥을 무대로 촬영 중인 영화 순정의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은 최근 고흥군 저만면 화계초등학교에서 이은희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촬영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아련한 첫사랑과 우정을 그리는 영화 순정은 오는 9월 초까지 고흥에서 촬영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치매노인 위치추적기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전남 지역 10명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해 실효성이 검증되면 내년 4월부터 도내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치매환자는 4만 2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경증 치매환자 1만 2천여 명은 자가 보호를 받고 있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달 광양시의 한 편의점에 천장을 통해 들어간 뒤 현금과 담배 등 3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62살 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서 씨는 편의점 옆에 있는 가건물 천장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CCTV 연결선을 끊어버리는 치밀함을 보였고 내부 현금 지급기를 열지 못하자 다른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분쯤 고흥군 영남면 남열마을 방파제 1km 앞 해상에서 23살 한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10분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사촌 동생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단신이었습니다.